63페이지 하단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백사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당사자의 궁밥 경솔 또는 모경험이 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의가 나오는데 폭류행위입니다. 폭류를 취하는 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백사조의 개념에 대해서 하단에 나와 있는 것도 넘겨보시면 나오는 게 뭐냐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형이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나오죠. 요건이 나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성립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써 궁밥점 경솔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써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고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백사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적은 거는 결국은 법정을 다시 한 번 적은 건데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됩니다. 첫째, 궁밥이 뭐냐? 궁밥이란 급박한 공궁 이런 말을 쓰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타보가 되죠. 궁밥한 거다.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이고요. 무경험은 무겸,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조심할 것은 이 무경험을 판단할 때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저는 법대 나왔고 공인 중에서 자격증도 있고 전국을 다니면서 윈법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논주로 저 같은 사람을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골 장터에 가서 토끼를 한 마리 샀는데 토끼를 처음 사봤어요. 그동안 사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무경험이냐? 아니다. 왜냐하면 무경험이냐 아니냐 문제는 특정 거래 토끼를 구입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논적으로 안영찬이란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저는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 논쪽 저는 무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민법 조문은 궁박점 경설 또는 무경험인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불공중한 법률의 얘기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경설했는지 아니면 무경험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돼요. 왜 궁박은 본인이고 경설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지 이유는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할 거예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폭리자가 표의자의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을 뭐 해가지고요? 이용에 쳐먹어야지만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할 때 그 가격이 불균형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때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땅이 우리 집안 선산이다. 이런 건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우리 남편이 땀을 흘려서 손수 지은 건물이다.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시장 가치,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입증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 계약할 당시 10억짜리 땅이었는데 실제로 7억에 매매 계약했다고 한다면 매매 계약할 당시의 시세가 10억이고 7억짜리 매매 계약서만 첨부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대단히 용이한데 문제는 이 세 가지는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대단히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됐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무얼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요건은 다 한 거죠. 그 다음 적용법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입니다. 따라서 이 백사전은 법률행에 적용이 돼요.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요. 단독행에도 적용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저번주에 법률행위는 뭐죠?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님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경매에 대해서 백사전이 적용이 되면 우리나라 경매제도는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못 갚는다고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진짜 어렵죠. 그렇죠? 궁박한 거잖아요. 이놈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가서 제값이나 제대로 받아주나요? 제가 받아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무엇도 있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는 공교롭게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에 대해서 백사조가 적용이 돼가지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면 경매 제도 자체가 뭐예요? 와해되고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거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이유는 폭리여서 그렇죠. 주는 국가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서 무효인 거잖아요. 그런데 증여는 항상 폭리죠. 증여는 항상 뭐예요? 현재 불균형하잖아요. 이래서 제가 제 조카한테 용돈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저는 그놈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증여는 무상행위는 항상 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불균형할 수밖에 없고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폭릴 수밖에 없는 얘기니까 폭리라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효과 무료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을 한 경우에는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냐면 반암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 잡히시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추인할 수는 없다는 점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마찬가지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이기 전환이란 건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에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이기 전환이라고 해요. 자 그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판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분이요. 시골에서 평상 농사만 짓고 사시던 분이었는데 이 갑이 살고 있던 지역이 땜건설로 인해서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평생 살던 고향에서 떠나게 됐거든요. 그럼 이분은 명백히 심리적으로 뭐한 상태죠? 군박한 상태인 거죠. 아이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늙은 마개기죠? 그런데 어느 날 의리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이거 나라에서 보상받아봤자 몇 푼 받으며 받지도 못하는데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생각내서 그러는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3억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국가에서 보상을 받으면 5억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부동산이었다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있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관적으로 뭐예요? 군박하고 객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을 한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는 무효냐? 아직은 몰라요. 이게 무효가 되려면 의뢰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용의사 폭리행위가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악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리 계약금을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으면서 9천만 원이나 줬어요. 보통 계약금은 10% 주잖아요. 9천만 원 너무 많이 줬죠. 왜 그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까 봐요? 해지할까 봐 9천만 원이나 준 거거든요. 또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딱 한 달 일주일 만에 딱 다 끝내버렸어요. 지나치게 빠르죠? 보통 우리가 토지 같은 거 거래할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잔금을 치른 이유는 뭐예요? 이 할머니가 그 돈 받고 못 팔겠다고 그럴까 봐 빨리 잔금을 치른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 속에서 결국 의뢰, 갑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면 뭐예요? 이용의사 폭리행위가 난 악의가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따라서 이 3억을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거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3억을 지급했고 이전 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을은 3억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폭리자가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암받지 못하고요. 다만 갑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암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갑에게 3억 원은 안 돌려주고 땅만 돌려받는다면 갑에게 3억 원에 뭐가 생기죠? 꽁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할머니가 더 고수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 안 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 주는데 병이 이 갑과 을간의 매매가 불공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선이에요. 그래도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뭐 받지 못하니까요. 이해 되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3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등기 못해 주겠대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할머니 그럼 이 땅 얼마에 파실 건데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최소한 내가 5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길래 을이 좋다 그랬다면 이 3억으로 한 매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예요? 무효이지만 5억으로 한 매매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무효이기의 뭐예요? 전환인 거예요.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로서 뭐 한 거니까요? 유효한 거.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의 접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이기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실제로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오는 편이고요. 보시면 정리할 것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정확하게 숙제하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요.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뭐까지 설명드린 거죠?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다 설명드린 거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67페이지의 대표의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67페이지는 뭐죠? 대표의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죠? 공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정신적이든 경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죠.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맞죠? 무경험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3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공박은 본인 경설무경험은 누구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죠.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교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언제?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경설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S죠.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지고요. 뭐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리의 집 선산이다. 종갓집이다. 우리 남편의 손때가 묻은 땅이다. 이런 것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고려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올해 시험 몇 회죠? 31회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29회 기출 문제인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고요. 보시면 충분히 다 뭐 할 수 있을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제사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법률 행위 해석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 해석 부분은 묘한 게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데도 나오는지도 모르고요. 틀려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출제 경향은 독립된 문제로 출제하기보다는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지도 모르고 또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번 법률 행위 해석이죠. 개념부터 생각해 보죠. 법률 행위가 뭔가요?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적법 행위가 뭐죠? 법률 행위고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왜 해석하는 것이냐면 이 법률 행위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은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뭘요?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1번 법률 행위의 해석이란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뭘요?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법률 행위의 해석이다. 2번 해석이 필요한 이유. 왜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니까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 효과를 모아할 수 없으며 결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 행위에서 의사 표시를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법률의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있다면 속마음과 말하는 것이 일치되어 있다면 굳이 해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명확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 속으로는 팔고 싶은 것이 개집인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 행위 해석인 거예요. 만약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갑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걸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들은 것만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니까 규범적 해석이란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이 표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요. 이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뭘 하냐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표자 입장이라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냐면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갑의 생각, 갑의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겠다는 거고 이 의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에 있는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의 집이 되는 겁니다. 뭐가 원칙일까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에 표시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뭐 할 수 없어요?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해석이 원칙인 거죠? 규범적 해석이 뭐죠? 원칙인 거예요.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68페이지의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가 나오거든요. 읽어볼게요.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써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여와의 관계없이 그 서면에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별만 없이 법률 행위의 해석은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거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예외잖아요.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왜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해석이 끝난 거예요. 자, 보시면 갑이 을에게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은 말하는 대로 뭐인 거예요? 집인 거죠.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란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교재. 보시면 두 번째 팔력은 제가 그림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죄송합니다. 거꾸로구나. 갑이구나. 다시요.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친구인데 어느 날 을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 망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갑이 박막 뛰면서 야, 아마 내가 빌려준 돈은 갚아야지 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2천만 원밖에 없다.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3천만 원만 받고 2천만 원은 포기하면 내가 3천만 원을 갚겠지만 끝까지 5천만 원 다 받겠다고 하면 한 푼도 못 주겠다고 배째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알아봤더니 을이 이놈의 자식이 망한 건 맞단 말이죠. 그래서 갑은 어떤 마음이냐면 일단 3천만 원 받고 나중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마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갑의 의사는 2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할 마음이 없냐면 면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의 의사에게 좋다. 내가 2천만 원 면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표시는 뭐라고 했냐면 2천만 원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면제하겠다고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3천만 원만 받았는데 돈 다 받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영수증에다가 총 완결이라고 적어줬어요. 이해되시죠? 몇 달 지났는데 그지 같은 놈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떼보좌가 됐어요. 이랬을 때 추가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불을 치됐으면 뭘 해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해석의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속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표시된 대로 2천만 원을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예요. 따라서 을이 나중에 떼보좌가 됐더라도 로또 복권이 당첨됐더라도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유는 무슨 해석의 원칙이니까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요. 자칫 맨 밑에 판례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총완결이라는 문원이 부기된 영수증에 있어서 통영수증의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이와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부위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은 표시된 대로 다 뭐죠? 면제한 거라는 얘기고 이렇게 표시된 대로 면제하는 이유는 원칙이 무슨 해석이기 때문이죠? 규범적 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와가지고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번 연습을 펴놓고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대충 그냥 들으시고 아 저런 얘기구나 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가서 들을 때마다 새로운 얘기니까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연습해보죠. 보시면 지금 가드 의뢰에게 팔고 싶은 것은 개집인데 말로는 뭐라고 했죠? 집을 팔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의뢰,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칙이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이니까. 갑이 의뢰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의뢰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하게 되냐면 성립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착오를 공부할 텐데 착오를 공부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착오가 뭐냐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을 지대했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거든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말했다는 사실을 모르겠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돼요. 쉽게 말하면 갑이 뭐한 거예요? 실수한 거죠. 착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뭐죠?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착오라는 것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이 중요해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죠? 계집이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잖아요. 계집 팔겠다고 했는데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착오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최근에 출적 영향은 뭐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착오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됐고. 또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그런데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면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게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요.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적었죠? 오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더니 그 속마음대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측에 보시면 자연적 해석이 나와요. 의의는 뭔가요?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 입장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자연적 해석이다. 이번 적용 범위 자연적 해석은 예외다.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와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일을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 나오죠. 자 교재에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밑에 판례를 볼게요. 판례를 볼 건데 자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팔고 사고 싶었던 것은 갑토지예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하면 을토지로 성립되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뭐죠? 갑토지로 성립되겠죠? 통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사람들이 팔고 사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갑토지고 계약서에는 뭐라고 적었어요? 을토지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토지에 대해서 승낙한 것을 평가했다는 이유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무슨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럼 보자고요. 팔레가 옵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조로 삼았어요. 그러면 쌍방 당사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조로 삼았다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쌍방 모두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자연적 해석인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 목조물의 집원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자 팔레가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더라도 이 사례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어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소급된 것이니까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고 계속 보시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조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의 결과 이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뭐니까? 말소를 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뭐를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쌍방 모드가 갑토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고 을토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계속 보시면 갑토지에 관하 이를 매매 목조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갑토지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위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곳으로 보호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곳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에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무언구어져 따라서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수하고 갑토지를 새롭게 뭘 해줘야 되는 걸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의지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예요. 보자고요. 이 문제 참 잘 만든 문제입니다. 주옥 같습니다. 가보는 이렇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 기재했어요. 매도 적어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의사는 얼마입니까? 제곱미터당 98만원인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적었어요? 89만원이나 적었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면 89만원인 것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면 뭐인 거죠? 98만원인 거죠? 원칙이 뭐라고요? 규범적 해석의 그럼 이제 밑에 신문 2번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원을 성립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89만원을 성립하는 것 이해하시죠? 그 다음 밑에 또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이했대요 그럼 만약에 의사대로 98만원에 합이 됐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이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착오는 무슨 해석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 해야 되니까 계속 보시면 제곱미터당 98만원으로 합이 했으나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만능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문제인 거죠 다시 문제로 올라갑니다 문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엑스토제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엑스토제를 제곱미터당 159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중매매로 바뀐 거죠 그렇죠? 1번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의한 거고요 이중매매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사기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수로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벌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의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만일 가브베이맹의 적극가담한 병이죠 그럼 이제는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적 법률의 무효고 절대적 무효니까 병으로부터 선의 정이 엑스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청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엑스 왜요? 절대적 무효고 제3자 정은 선의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뭐 받지 못하니까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물론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뭐 이런 그지같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시 말하지만 이 법률의 해석은 다른 것과 뭐가 돼가지고 결합에 돼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경향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충적 해석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보충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 원치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자책 하단에 나온 예문 해석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보충적 해석은 언제 합니까?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는 거다 처음부터 뭘 하면 안 돼요? 보충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죠? 제3자 입장 일반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이다 까지고요 좀 쉬었다고 우측에 법률의 해석의 기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